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완전 혼미혼미하고 어지러운 그런 미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렁각시가 아니고 기생충각시.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장기 출장을 나간 사이에 여친이 제 집에 몰래 첫 끼어들어와 살면서 완전 돼지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오빠 우리 결혼해. 이게 미쳐... 빡쳐가지고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렸지 내가. 원제. 여자친구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지원 3억이랑 제가 8년 동안 모은 정말 피같은 2억 5천만원. 거기다 대출까지 더해가지고 작년 봄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한 8억 하겠네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꽁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개같이 굴러서 마련한 돈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야지 라는 각오로 마련한 그야말로 내 목숨 같은 소중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최근에 충남 쪽으로 장기 출장이 잡혔고 총 2개월이고 지금 3주 정도 지났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도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충남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제 랄브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서울에 올라왔고 오자마자 바로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나의 그 소중한 하우스 아니 홈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엄청나게 깨끗했던 내 집이 완전 개 돼지우리로 변해 있는 겁니다. 순간 어? 이게 뭐야? 싶고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거의 1분 가까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오면서 끝없이 차오르는 그 분노 그리고 동시에 멈춰있던 내 대가리도 같이 활성화가 됐고 그래! 경찰! 경찰! 이렇게 외치면서 전화기를 꺼내드는데 바로 그 순간 뭔가 머리에서 핑 하고 지나가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도둑이 든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들어와서 살았던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단 현관에 이상한 여자 구두가 한 켤레 있었고 바닥에는 화장품 비슷한 것들이 막 널부러져 있었으며 배달음식 쓰레기가 완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싱크대 화장실 할 거 없이 전부 다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일단 경찰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죠. 혹시 내 집에 엄마 아빠 다녀가신 적 있어요? 아니면 사촌들이나 친척 중에 누구 다녀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이고 그런 거 없다.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오시는데 이거 얘기했다가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말한 뒤에 끊고 바로 여친한테 톡으로 야 꽁꽁아 나 완전 꽁 됐어.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나 봐. 이랬더니 야 진짜 3초 만에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뭐야? 오빠 지금 집이야? 아니 다음 달 올라오는 거 아니었어? 등등등 지가 더 다급해하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이때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친구 꽁꽁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올라왔는데 지금 집이 개판이야. 근데 엄마도 아빠도 모른다 그러고 이거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런 미친... 아니야 지가 살았다고 지가 들어와 살았다고 신고를 하지 말랍니다. 아 그거 아니야 오빠 그거 나야나 내가 들어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 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도 이거 완전 개빡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 5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뭐? 아니 이것도 뭔 개소리야 이랬더니 이 요이 한다는 말이 이 집이 자기 회사랑 가까워가지고 잠시 들어와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이 믿겨집니까? 집주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 그래 이 그지같은 또라이가 예전에 제 집에서 데이트를 몇 번 했었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는 누가 상상을 합니까? 짐작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그 돼지우리 같은 내 집을 쭉 바라보는데 이때 정말 말로는 표현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노가 쏟고 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함을 빽 질렀어요. 야 너 미쳤냐? 여기가 니네 집이야? 아니 왜 네가 들어와 살아? 이게 뭔 그지같은 경우야 이게? 이러니까 정말 미쳤나 봅니다. 잠깐 조용하나 싶더니 대뜸 아이씨 아 그렇다고 왜 욕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이 그지같은 적반하장에 또 기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대꾸도 못하는데 얘가 말을 해요. 아무튼 오빠 나 지금 회사니까 우린 나중에 다시 통화해. 이러고 딱 끊어버리더니 그 이후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더 지나가지고 카톡으로 하는 말 오빠 아직 화 안 풀렸어? 그럼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해. 이러네. 아니 집? 무슨 집? 아니 이게 점심을 잘못 쳐먹고 정신이 확 나가버렸나? 야 집? 뭔 집? 내 집? 이랬더니 아 제발 화 좀 내지 말고 좋게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랄지. 이야 글 쓰다 보니까 또 살인 충동 올라오고 현압이 막 터질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때 저는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을 돕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지났으니까. 오빠 근데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 이럽니다. 잠시 대화체. 너 뭐냐? 진짜 제정신인 거 맞냐? 나 지금 이거 웃기지도 않으니까 거짓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집에서 내 집에서 나가라. 오빠야말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러니 거기다가 어차피 나중에 나랑 결혼하고 여기서 살 거잖아. 그냥 먼저 동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좀 지저분하게 있었던 건 맞아 그건 미안해. 하지만 바빠서 그랬던 거고 오빠 오기 전에 다 치우려고 했어.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나한테 그런 쌍욕까지 하냐? 라면서 지가 먼저 선빵 오지게 난리더군요. 참 오늘 귀 여러 번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고 친구한테 친구야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데 근데 말이다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있거든 좀 다녀올게 이렇게 100배 사죄 후 차 시동 걸어서 XL 풀로 밟아들며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이야 이게 정말 웃겨. 진짜 자기 집인 것처럼 나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사람을 짜리는데요. 이거 누가 봤으면 한 10년 차째 만원한 줄 알았을 겁니다. 이야 일단 그지 같은 게 내 인생이고 현실이라니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안 믿겨져요. 잠시 대화책 내가 봤을 때 오빠는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제발 욕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이야 이때 농담 아니고 진짜 심장 터질 뻔했습니다. 까닭했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아구창을 180도 날려버리실지도 모를 일이죠. 이야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가지고 나가. 아니 짐은 무슨 짐이야. 아까 내가 했던 말 오빠 벌써 다 까먹었어? 그냥 같이 살자니까 이대로. 우리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사람 힘들게. 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아이씨 욕 좀 그만해. 그냥 좀 넘어가자고.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아니 뭘 넘어가. 결국 여기서 이성을 이성의 끈이 딱 끊어져 버렸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얘 어깨를 제가 확 밀쳤어요. 있는 힘껏. 그랬더니 그대로 쇼파 위로 확 자빠졌고 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 집에서 절대 죽어도 나갈 수가 없다며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오빠 여친인데 내가 왜 나가. 이래가지고 욕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폰을 확 뺏고 노려보면서 오만 쌍욕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지같은 꼴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나왔고 야 여친은 뭔 여친이냐. 너랑 나랑 이제 남이니까 그냥 꺼지라고. 이러면서 거실바닥에 나진구는 물건들 확 집어다가 현관에 집어 던지니까 이게 또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 야 이러다간 정말로 살인이 날지 아니면 내 머리 혈관이 터져가지고 내가 죽을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112 누르고 여보세요 하니까 진짜 신고를 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이러면서 그대로 지 몸만 쇽 빠져나가버리네 짐은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갔어요. 이후 계속 전화도 걸려오고 톡으로 난리를 치는데 그냥 다 차단했고 내 인생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막 울면서 집청소했습니다. 참고로 얘도 나이가 서른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자기 부모님이랑 친구들 폰으로 전화질 해대는 중인데 기분 진짜 그지같아. 이참에 그냥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평생 우리 언니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조심하라 이거요. 댓글 1번 이 요이에서 주작이 아닌 찐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이 분노는 진짜야. 2번 와 미친 완전 개또라이 같은 여자네. 그대로 결혼 안 하고 헤어진 게 참 다행입니다. 저거 저거 남자 돈으로 도박도 하고 그러고도 떳떳해 할 그런 미친 여자요. 3번 이거는 너무 대놓고 무개념인데 아무리 애인이라도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살았다고 아니 이게 정말이라고 주작 아니에요? 대랫글 보통 이런 그런 말이죠. 너무 대놓고 주작 같으면 오히려 그게 찐텐이야. 4번 뭐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게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그지 같은 거 인생에서 그런 거 이게 어딥니까? 다행이죠. 5번 친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그 실체를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 그 친구한테 더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은혜 갚아야지. 6번 아니 그래 뭐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도 봐줄까 말까 인데 완전 돼지 우리 같은 집안으로 만들어놨다. 그 꼬라지 보고 절대 용서는 안 되지. 누가 용서를 해? 7번 이건 조상님이 도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딴 인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요. 신속하고 빠른 손질 치고 다른 사람 찾아야지. 아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술도 한 잔 사고 말이지? 8번 돼지우리로 만들다니 이건 나도 절대 용서 못하지. 9번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여친이라 해도 집주인한테 말도 안 했다고? 이거 무단칩과 생활범죄예요. 그나마 집을 되게 깔끔하게 쓰고 청소 오지게 하면서 마치 그 뭐야 우랑각시처럼 관리를 해줬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 물론 이것도 무조건 최대한 좋게 생각했을 때 이야기지만 하물메 돼지우리라니 이건 무조건 손절이죠. 진짜 별 거지같은 일단 여자가 우리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남자가 뭔 결혼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결혼을 약속한 거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주작이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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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